50이 안되나요? 60이 안되나요? 이런 문자 다 씻어버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나무 채널의 유리나무입니다. 매물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여러분 구독자분들께서 굉장히 중고 바이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판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빨리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기가 찾는 모델을 좀 더 저렴하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훑어주니까 매물을 직접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것도 내 차도 팔아달라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다 도와드리고 싶지만 제가 지역이 인천이다 보니까 지방까지 출장을 가서 일일이 다 도와드릴 수가 없어서 스케줄을 조금 조절하고 있어요. 원하시는 매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구독 버튼 눌러가지고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좋은 매물 원하시는 매물이 나오는 순간까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자의 매물은 바로 퀴스엑스 125입니다. 제 바이크예요. 요거 바이크가 여러 대 있다 보니까 여름도 다가왔고 요거 PCX 125 하는데 정리해야 할까 싶어 가지고 제 매물을 직접 판매하게 된 거죠. 하나씩 일일이 다 소개해 드려 볼게요. 자 먼저 이 차는 2018년식 모델입니다. 2018년식 그나마 최신 모델이다 보니까 달려있는 것들이 있을만한 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들링 스탑 기능 그러니까 멈춰 있다가 시동이 저절로 꺼지면 액셀 감으면 그냥 출발하는 그런 아이들링 스탑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콤비브레이크 약간은 생소할 수 있는데 콤비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콤비브레이크가 뭐냐면 한쪽 브레이크를 잡으면 앞 뒤가 다 잡히는 거죠. 근데 이거 저도 이제 중고로 사다 보니까 정확하게 매뉴얼을 읽어보지 못해서 이 콤비브레이크가 뭐 앞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두 개가 다 잡히는 건지 아니면 뒷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다 잡히는 건지 뭐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어느 쪽 브레이크를 잡으면 5대 5로 두 개가 동시에 브레이크가 잡히는지 알려주시면 PCS125를 타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세차를 했는데 그렇게 막 깨끗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드럽지도 않아요. 생각보다 뭐 이런 데는 연석 같은 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보도블럭에 턱 같은 데 이렇게 살짝살짝 긁힌 그런 자국이거든요. 그런 자국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요거는 이제 뭐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요거 타면서 이렇게 꽁이나 뭐 사고나 뭐 이런 것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딱 보니까는 웃궁 이렇게 하는 그런 자국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왜냐면 요런 거 요런 거 보면 딱 볼 수 있죠.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찍히면서 옆으로 딱 넘어간 그런 자국이 있어요. 근데 세게 넘어가지 않았다는 증거가 이 카울 자체가 이제 대치가 그대로 달려있는 걸 보면 여기가 먹었으면 당연히 뭐 여기나 뭐 이런 데 다 먹거든요. 근데 멀쩡한 거 보니까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고 관련돼서도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겠지만 이 차는 제가 가져오면서 키로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져왔던 이유가 이력이 굉장히 확실한 차예요. 그래서 그 이력도 한 번에 이제 외관 다 훑어보고 그 다음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요런 데가 뭐 자잘하게 기스가 있습니다. 요런 것들은 뭐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외관으로 보이는 뭐 이런데 데미지가 있거나 뭐 그런 거는 안 보이죠. 펜다도 멀쩡하고 그리고 뒤쪽을 봐도 이거 뭐 제 차니까 남바 뭐 보여도 상관없죠. 요렇게 되고 아 요기에 있어요. 요게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살 때부터 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하나 구해가지고 다를까 하는데 불이 다 잘 들어와. 그래서 굳이 제가 이거를 신경쓰 이런 거 외관 신경쓰면서 타는 타입 아니기 때문에 엔진 멀쩡하고 불 잘 들어오고 이러면 신경 써서 타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놔둡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물 먹어서 불이 안 들어오거나 뭐 그렇게 되면 요거만 교체하면 되겠죠. 근데 요런 것도 다 감안해서 가격도 전국 최저가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측정할 생각입니다. 자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키로스겠죠. 키로스 그 다음에 성능 요런 건데 키로스부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성능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키로스는 요거 요거 스마트키기 때문에 눌러가지고 스마트키 보여줘야 되나 스마트키 요거 요거 요거에요 요거 요거 갖고 있으면은 시동을 걸 수 있어요. 삐 소리 나면 따닥 키 온을 하면 이렇게 키 온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반사가 아이고 반사가 돼서 잘 보이지 않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9만 2780키로 9만 2000키로가 찍혀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링 스탑도 켜면은 요렇게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거 볼 수 있고 엔진 체크블도 없어요. 엔진 체크블도 들어와 있는 PCX들 많죠. 근데 요거는 엔진 체크블도 없고 어 많이들 말씀하시는 뒷당김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액셀을 이거 아우씨 브레이크를 잡고 걸어야 돼서 되게 어렵는데 한 손으로 해야 돼서 걸어보겠습니다. 걸렸죠. 지금은 자 RPM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튀지 않고 RPM도 안정적이고 구동계 쪽도 소모가 덜 안 됐기 때문에 뒷바퀴 막 헛돌고 이런 것도 없잖아요. 멀쩡합니다. 제가 요거 갖고 와가지고 벨트류랑 뭐 이런 거 점검 싹 했는데 멀쩡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9만 2000키로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8만 8천 키로 정도의 엔진 보링이 된 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온 거예요. 8만 8천 키로 정도의 보링이 된 거를 사실은 뭐 판매자가 구라를 쳐가지고 속여서 팔 수도 있지만 제가 그 수리한 센터 있잖아요. 그 수리한 센터 이름까지 다 찾아내서 그 센터에 가서 확인까지 받은 차입니다. 엔진 보링한 거. 요거 등록증상에 보면은 차주가 줄줄줄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러 남발을 바꾸지 않았어요. 인천에 계속 있던 차고 전전 차주가 배달 대행을 해서 키로 수를 굉장히 올려놨고 그리고 바로 전차주 어르신께서 이거를 뭐 출퇴근용으로 살려고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샀다가 엔진을 보링을 요하는 수리 조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근처 센터에 가서 수리를 진행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링한 거죠. 엔진 열었다는 소리입니다. 엔진 열어서 8만 8천 키로 정도의 제가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도 돈 많이 들어갔다고 투덜투덜하고 막 하긴 했는데 어쨌거나 기계라는 거는 고치면서 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8만 8천 키로를 가져와서 지금 보시면 아까 알려드린 대로 9만 2천 키로가 된 겁니다. 높은 키로수이지만 제가 타고 가져와서 등록증상에 3월 등록으로 찍혀있으니까 거의 1년이죠. 1년 살짝 넘게 15, 4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4천 키로 정도 탄 겁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엔진 열고 1만 키로도 안 된 차예요. 그래서 컨디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이들링 상태도 그렇고 굉장히 멀쩡합니다. 멀쩡해요. 왜 멀쩡한 차를 파느냐 뭐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뭐 별다른 이유가 있나요? 마음이 변해서 다른 차로 바로 타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이제 오토바이가 이거저거 있으니까 여러 대가 있으니까 한 대를 좀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싸게 날리는 겁니다. 지금 중고나라나 뭐 다른 사이트들 오토바이 거래한 사이트들 뒤져보니까 100만원 중반까지 이렇게 올라온 차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가격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게 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차가 배달대행으로 뛰던 차고 2대차주부터는 2대차주부터는 배달대행이 아니라 출퇴근용으로만 이렇게 사용됐다는 거 그런 거 이제 알려드리고 배달대행으로 하다보니까 여기 전기작업이 돼 있었어요. 전기작업 이렇게 전기작업이 돼 있어서 자석거치대 이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열선그립 이거 트워가지고 제일 싸구려긴 하지만 제가 이거 여기다 브러치해서 달았습니다. 그래서 열선그립 굉장히 따뜻하게 잘 들어와요. 막상 달았더니 또 이제 따뜻해져가지고 쓸 일은 거의 없었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게 싸이키인데 싸이키가 사실은 현재는 불법이죠. 근데 바이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신입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할리 탈 때 달아놨던 LED 방수 LED 인데 요거 보시면 요기 요거를 제가 시가책작업으로 하려고 여기 선을 여기 따졌으니까 요게 이제 달긴 달아놨는데 비싼 거예요. 비싼 거긴 한데 그래도 옛날 거고 그리고 지금 뭐 빨간색, 파란색 반짝반짝하는 그 패턴이나 요런 걸 싹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불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찰로 오인할 수도 있고 해서 선은 제가 끊어놨어요. 제가 달았는데 제가 선을 끊어놨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헤드라이트 등화류 요런 거 다 잘 들어오고 그 다음에 비상 깜빡이까지 해서 등화류 안 들어오는 거 없이 다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뒤쪽도 아까 깨져가지고 그런 것도 요렇게 다 잘 들어오죠. 지금 LED 미등도 잘 들어오고 차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요것도 지금 보이진 않지만 전기 잘 들어오고 전원 온오프 여기 달려있고요. 아셔야 되는 것 중에 요거 이제 소모품이나 뭐 이런 것들 알아야 되잖아요. 소모품 상태 제가 갖고 와가지고 수리를 안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요것도 또 일일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프론트 쪽에 수리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다기보단 일일이 다 손을 받죠. 요기 전륜 쇼바 두 개 있잖아요. 요거 두 개가 하나가 누유가 있어가지고 양쪽을 다 갈았습니다. 보면은 깨끗해요. 요정도 먼지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져보면은 쇼바 두 개 다 터지지 않았습니다. 벌써 터졌으면 기름 줄줄 세고 했을 텐데 지금 기름 누유도 없고 혼다에서 정비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매뉴얼대로 그대로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패드도 제가 갈았습니다. 요것도 요 가른 영상 이런 거 보시면은 이런 영상들도 제 서브 채널 호그라이더즈 보면은 다 가른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 없이 속임 없이 다 이렇게 공개한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 쇼바 하면서 이거 털어야 돼서 요것도 갈았습니다. 앞타이어 요것도 제가 새 걸로 사서 갈았고요. 뒷타이어는 제가 고속으로 달리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뒷타이어도 거의 새 거예요. 거의 새거인 상태로 받았기 때문에 보통은 PCX가 요거 뜯을 때 브레이크슈 뜯을 때 고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가를 때 보통 브레이크슈를 가는데 브레이크슈가 지금 보면은 지금 뭐 이걸로 봤을 때는 제가 50%다 몇 10%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원래는 처음 새거 갈 만한 요정도까지 오거든요. 요런걸로 봤을 때는 요거 좀 많이 마모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요거 타이어가 워낙 새거라서 아직 안 가른 거고 아마 전차주의가 타이어만 갈고 브레이크슈는 안 가른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여러분들 요거 갈게 되시면 요거 브레이크슈를 같이 가르시면 타이밍이 딱 맞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요거는 영상을 따로 찍진 않았는데 에어필터 요거 갈고 엔진오일도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엔진 보링한 센터에서 엔진오일도 갈고 다 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만약에 가져가신다고 하시면 동네 센터에서 돈만원 주고 출퇴급만 하시면 엔진오일만 갈면서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장거리를 간다던지 특별한 용도가 배달 대행이라던지 이런 특별한 용도가 있다고 하면 정식 발매 혼다 니까 혼다에서 정비 받으시면 문제없이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동네 센터도 지금 이 PCX125 를 정비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부품수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가격까지 말씀드리면 바로 연락 주실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요거는 바로 최근에 다른 겁니다. 최근에 다른 건데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좀 허접하긴 하지만 이렇게 잠가 놓으면 앞브레이크가 잡고 있는 상태가 돼요. 언덕 같은데 밀리지 않고 주차를 할 수 있고 한번 세게 당기면 풀리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수납공간이 있어서 요거 이렇게 눌러가지고 빼면은 여기 수납공간 여기 있어서 요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뭐 이거는 사용법이나 이런 거를 알려드리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자세하게 설명한다기 보다는 이렇게 기름 넣는 또 눌러서 시트도 요게 약간 하자가 요기 아구가 조금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요기 아구가 살짝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요기 요기 지금 지저분한 것 보이죠. 요기에다가 윤화를 좀 시켜가지고 요거 잘 잡힐 수 있도록 아구만 잘 맞으면 잘 들어가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좀 적당히 잘 눌러줘야 이렇게 잠기는 정도가 돼요. 평상시에는 그냥 의식하고 잠그지 않으면 안 잠기는 상태인거죠. 지금 잠겼잖아요. 근데 요 시트를 누르면 요렇게 열립니다. 이러봐 지금도 이렇게 닫으면 어 지금 잘 잠기네. 내가 여기다 WD를 윤화를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요즘 요즘은 또 잘 잠기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좀 잘 안 잠기기도 하는데 신경 써서 닫으면 잘 잠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 핸들 밸런스 순정인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그 묵직한 핸들 밸런스가 잘 달려있고 그리고 좌우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 어 꿍이 없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 어르신이 탔을 때도 그렇고 그 전 차주가 탔을 때도 그렇고 좀 바이크 잘 타는 사람이 탄 것 같아요. 기스 하나 없고 원래 꿍하면 여기부터 기스 나는데 기스 하나 없고 아까 전에 여기 잭꿍 있을 요거 PCX 순정 요만큼 된거 있어요 까만거 그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PCX 전용 브라켓이에요 이거 뭐 초창기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저도 얻은 거라서 잘 모르겠고 요기 요 튼튼한 브라켓이 있어야 여기다가 어 바구니가 되든 뭐 진대가 되든 여기다가 이제 달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슬라이드로 해가지고 그런거 많이 다는데 저는 배달 대행 같이 이렇게 큰 통 달고 뭐 그러는거 싫어가지고 조그만 탑박스 그거 다느라고 요거 사용해서 달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1년동안 잘 탔던 PCX입니다 그리고 연비가 너무 좋아가지고 연비가 이게 강화갈 때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연판 55키로 뭐 좀 연비운전을 하면 55키로 연비운전을 안하면 한 52키로 정도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어 연비하다는 만큼은 정말 최고다 어 그리고 뭐 시내주행을 하게 되면은 보통 35키로에서 40키로 전후 35에서 뭐 막 사실 뭐 기름 생각 안하고 막 땡기고 다니니까 35에서 38 왔다갔다 하더라구요 리터당 여기 연비표시기도 있고 하니까 용도가 어떻게 됐든 아르바이트용으로 쓰더라도 이 가격이면 정말 저렴한 것 같습니다 2018년식 9만 2천키로 혼다 pcs 가격 바로 올려줄대요 지금 현재 중고나라가 되든 어떤 바이크 플랫폼이 되든 저렴한 시세라고 하면은 100만원 초 중반이거든요 키로수 감안해서 이렇게 저렴하게 드리는 거긴 하지만 문제가 있어서 그런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 구독자들에게 드리는 특별한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인천에서 바로 바이크 매물 이 실매물 보실 수 있고 그리고 판매가 완료되면 판매 완료라고 적어 드릴게요 그리고 가능하면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그냥 화물거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바이크가 뭐 싸든 뭐 하든 어떻거나 이동수단으로서 나라에 등록하고 세금 내고 이렇게 타는 건데 뭐 보지도 않고 그냥 줘요 그래 가지고 화물거래 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결국은 뒷말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요런게 좀 껄끄럽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워낙에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 때문에 뭐 50이 안되나요? 60이 안되나요? 이런 문자 다 씹어 버리겠습니다 알겠죠? PCS를 단돈 80만원에 유리나무 채널 구독자에 한해서 거져드리겠습니다 계속 그리고 내가 원하는 영상이 나오길까지 기다려주시는 구독자 분들에게 드리는 이 혜택들을 놓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는 폐지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인천에 와서 가져가시게 되면 카치구청에 가서 이전 치면 돼요 그냥 그대로 소유권 이전해서 가져가면 넘버 제작비 라고 해야 되나 그거 한 3,000원 또 나오는 거 그거 또 비용 부담이 없으니까 그냥 둘이 가서 이전하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요즘 바이크 시즌이기도 하고 날씨도 너무 좋아졌고 그리고 또 코로나도 끝나고 하다 보니까 모터사이클에 대한 관심이 예전처럼 쭉 올라오는 것 같아요 캠핑이 되든 레저가 되든 뭐 그런 것들이 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2륜차 그리고 모토캠핑 그리고 모토피싱 이런 것들 전부 다 체험하시기 위해서는 이 PCX125가 여러분들에게 바이크 입문에 있어서 아니면 세컨바이크로써 정말 최적의 바이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숨겨져 있는 더 좋은 매물이 나올 때까지 구독, 좋아요 버튼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지나무였습니다